으잉~~ 기물웅~~ 웃지 마 이씨 웃지 마요 깨크기 전에 머리 왜 그렇게 오렸냐 이빨 끊어놓다 이거 3만원 짜리 머리에요 ㅅㅂ 지환아 너도 나처럼 머리 존나 맘에 안드는데 맘에 든다고 구라치면서 돈 내고 온 거야? 아니 맘에 들었어 아니 미용실에 있을 때는 괜찮았거든 자고 이러고서 머리 감으니까 왜 이상해지냐 아 기욱 리울님 만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얘는 무슨 가면도 못생겼냐 이 스킨은 벗은게 낫다 인게임은 좀 이쁜데 헐 목소리 뭐야 마이크 안좋은거 쓰시나본데 어어어어어어어 야 이 ㅅㅂ 뭐야 딜 아 라인 너무 많아 адно 알았어 따라 이거 NX 뭐야 저 새끼 어 쟤 가겠는데? 이 새끼 뭐야 한원 중 한원 중 아 씨발 아니 어 씨발 이거 손해인데? 아니네 근데 미포도 제압킬이었네 괜찮다 미포가 먹어서 어어? 아 저 안죽었네 진짜 미치겠네 내가 왔다구 아 안죽어? 야 럭스 갔다 오 네이스 좋아요 그렇지 좋아요 베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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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조건 베론이야 이거는 어? 아 씨발 다 빛나갔죠? 괜히 쫄았네 존나 못하네 아 씨발 아 어 미포 죽이고 싶은데 로즈 않을까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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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맛있소.. 어어!! 어 나만 아니면 돼 아니 모데카이저는 프로 지망이었구나 너는 공부해야겠는데 인생 선배로서 조언을 해줄까 프로 못해 저 실력으로 모데야 공부하자 프로는 안 될 것 같다 야 이거 왜 못 밀어 이거 케넨이 잘 해줘야 되는데 네인스 좋아요 아보공학 제작은 합리적이다 족가세요 모감리적이야 머리 깎은거 봐 우리집 할머니 감자맞에서 모자 쓰고 갈까 그냥 모자 쓴게 나아요 뭐 메이플 웅이야 씨바 어쩌라는 거야 그러면 갔다 보겠습니다 너는 머리한테 뭐라고 하지마요 얼굴이 문제니까 머리는 보내줘 내 옆에 붙어있지마 좀 아 후호자도 아닌데 붙어있어 어 아씨 재밌어요 장지현 머리 자르니까 뒤집은 어드벤처에 테몬이랑 똑같이 생겼네 키읍 키읍 씨 맞네 아아 아 아 Q좀 맞아줘 아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경우가 아 아 와 그렇지! 에이스 와 진짜 나 레드 먹을게 엘리스야 너 붓게임 한 번도 안 와줬으니까 세조안이 존나갔다 긴장하네 시발 아 아 그냥 블리츠 존나 쓸모없어 아 안걸려 진짜 아 저런거 왜 하는거야 진짜 아 이거 스킬이라도 하면 좋은데 진짜 요렇게 일찍 들어가 이거요! 베이스!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앨리스 안 믿고 있었다고 이거 잡나 설마? 어우 쉣 좋아요 어우 씨바 아 나 존나 쓸모없어 진짜 이거 별풍 드려야되는데 조이님 아 진짜 눈치가 너무 없다 진짜 니가 왜 쳐먹어 이거 뺐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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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해요 어! 아 저만에 죽었구나 아니 바루스 할 때마다 티문이 진짜 없다니까 이번판 좀 좋은데 억울해 진짜로 저 이즈랑 드레이븐 말고 못하는 원딜 없어요 실버잖아요 니문 깨끗해야 되는데 아 씨발 야 왜 이렇게 세 얘 어 족됐다 아 속박 야만데 아 진짜 그냥 존나 쓸모없어 그냥 블리츠 아 아 와 조아빠 진짜 어떻게 사냐 이거 아 이건 이즈리얼 해야되는데 임무를 수락하지 잠깐 어디가는거라고 아 아 씨발 아 아 이새끼 한번 물었으면 매너하지 씨발 또 물라그래 욕심 지려 아 나 모기 때문에 너무 거슬렸대 야 아 존나 아깝다 진짜 네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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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난 느려 아 아 아 아 아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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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야 뭐해 아 아 아 아 저거 저거 안닿냐 아 아 아 아 뭘 얼마를 줘 아 아 아 왜 써져 이게 아 존나 죽같네 아 그건 저도 좀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아 아 아 아 괜히 아삐졌냈네 아 와아 이런 미친 와 야 아칼리 진짜 종자 두번 미쳤다 칸단 아 목이 존나 아까워 미친 아 오우 쉣 오우 쉣 좋아요 오우 쉣 아아 죽여 네잉스 캐리 이건 캐리죠 스킬 차마 몇개 빗나갔지만 결국 할거 다 해줬어 아 인정좀 해 존나 억지로 까! 덤블리 강대가 저잖아요 괸님 너무.. 아 나갔네 근데 나잖아 카르마.. 라잉 카르마 쓸 때 어떤 특성이 좋냐? 이렇게 들면 되나 그냥? 먼 정복자야 이씨 어우 씨바 야 미친놈아 다 죽여 개새끼 씨발새끼 레인스 좋아요 헐 와 진짜 보람이 오네 아아 제발 잡았다 잡았다 야 쟤 뭐 레드를 먹었어? 아닌가 다른 애꺼 먹고 온건가? 아 진짜 개사기다 아아 말도 안되네 어 씨밟 뭐야 따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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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개새X야 힐을 왜이렇게 느꼈어? 아우 씨밟 그냥 아 이거 안줘도 돼 힐 줘버렸네 야 이거 뭐하냐 야 씨발 뭐야 이거 이거 내가 산거 아니야 나는 얼금 갈라고 했는데 야 이 새끼 존나 아 니가 먹으면 어떡해 나 양보했는데 일부러 딜러 먹어야지 환장하겠네 페인스 좋아요 나도 알아 이거 나 산 적 없어요 님들 안 산거야 야 치지마 제발 제발 아 진짜 씨발 레전드다 진짜로 와 와 다리우스 진지 믿고 있었다고 좋될 뻔했어 게임 와 야 1대 3을 해버리네 다리우스가 와 자 여러분 이거 보셔야죠 좀 기다리세요 어떻게 안되지 나 3승 안했나 아니 3승 했을텐데 아 바로 마스터 올렸구요 아 맞다 아 맞다 당제 바꿔야겠다 마스터 갔구나 마스터 원 딜러 앞으로 다이아 1까지 저한테 훈수 사절하겠습니다 뒤집니다 진짜 마스터 10점 이상부터 저한테 훈수주세요 자 전적 좀 볼까요 아 아 이거 나였네 왜 안바꿨지 아 어우 씨바 얘들아 너무 그러지마 지완이 냄새 존나나 마스터 원 고맙습니다 마스터 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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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스터 원